노래 나오네, 노래 나오네. 저 옛날에 좋은 노래, 저거. 왔니? 아직도 이 노래를 깔아주네. 이거 또 오랜만에 듣는다. 여러분, 공식 BGM이지. 지금 좋은 대로 이사 오셨는데? 처음 와보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손 씻어야죠. 여기서 씻어, 여기서. 손이요? 손, 여기서 씻어. 세제 있어. 저건 주방세제. 주방세제. 손 세정제 없어요? 아니, 똑같아. 개면활성제잖아, 어차피. 아니, 뭐, 그렇죠. 배고파요, 형. 걱정 말아요, 밥 많이 했다. 도시락을 형이 싸신 거예요? 쌌어. 이따 보여, 이따 보여주겠다. 아니, 맛은 나쁘지 않을 거야.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아이고. 집에다 둘 데 없으세요. 어머, 어머. 호재를 또. 이거 니 만든 거야, 저? 만들고 있는 샘 프로토타입. 플라스틱인가? 가자. 여주. 형 고향이야, 여주. 고향 가는 거네요, 고향. 큰 집도 여주고. 사실 이제 여주에 도자기를 만들러 가요, 가는데. 일단 만드는 걸 좋아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우기명처럼 가지고 있고 싶다, 내가. 하나의 작품처럼. 도자기를 그래도 충재가 좀 만드니까 같이 가면 좀 도움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같이 좀 가보려고요. 가면은 저 장인분이 계신데. 규격 외적으로 약간 좀. 나만의 좀 시그니처 좀 살려서 좀. 오, 시그니처. 시그니처. 전통적인 방식 배우는 거 좀. 저는 좋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윌메이드가 너무 많잖아. 진짜 장인들이. 윌메이드? 윌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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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재즈를 좋다고 할 줄 몰랐네. 그치. 흑백으로 바뀔 마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이런 표집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왜 지 생일날 슬프다고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목이 마이퍼니 발렌타인 아니야. 발렌타인이 왜 생일이야? 아, 생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벌스데이라는 게 헷갈린 거야. 나는 여주를 생각하면 항상 좋은 기억밖에 없었어. 제가 완전 이때. 가자. 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이런 햇살. 아, 여기 좋네요. 소짜리 피자. 여기 그늘 있는데. 어, 그래. 그늘. 내가 저랑 소풍으로 와서. 아, 형 물티슈 챙기셨네요. 아, 이제 저희가 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어, 취식이 가능하네. 그렇죠, 그렇죠. 어, 좋다. 너 주려고 아침부터 도시락을 쌌어. 에이.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한번. 어우. 세상에. 나쁘지 않지?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가 나왔네. 와, 이건 뭐지? 맛은 나쁘지 않을 거야. 잘 먹을게요, 형. 형 감동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사진 찍어주시네. 그럼. 나 혼자 먹이 아까운데? 어우. 딱. 어떻게 뚱뚱해? 먹어봐, 먹어봐. 나쁘지 않네. 맛있는데요? 맛있는데요? 맛있는 거구나. 전투식량이라고. 전투식량이요? 근데 먹을만 하긴 했어요, 먹을만 했는데. 근데 나는 성공한 거예요, 먹을만 했으면. 맛있는데? 김밥만 나지? 나요. 그렇지? 아, 궁금하다. 진짜 괜찮아?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보는. 맛없어? 먹을만 해요, 형. 먹을만 해? 응. 괜찮은데? 샐러드도 있네. 있지? 저거. 오이. 구워진 오이도 있고 안 구워진 오이도 있어. 감사합니다. 형의 마음을 먹겠습니다. 착하다. 봉송. 봉송. 말 먹어. 양이 줄질 않아. 왜 양이 안 줄지? 평생 어디 가서 절대 못 먹는다, 이거. 어렸을 때는 할머니랑 소풍 날. 애들 막 엄마들이 막 김밥 약간 멋있는 김밥 싸웠단 말이야. 2층, 3층 막 이런 거. 그렇지. 저런 거 저런 거. 맞아, 맞아. 엄마 아빠 이제 맛벌이니까. 근데 김밥도 터진 거야, 흔들려가지고. 되게 만화로 한 번 그렸거든요, 저 얘기를. 그것도 밥처럼 먹어야 됐어. 너무 서러워가지고 울고 막. 근데 그때 할머니가 오셨는데 어린 마음에 할머니 온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울고 있어. 울고 있네, 진짜. 할머니랑 왜 사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형 길러졌으니까, 친할머니가. 형 고3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잤어. 네 살 때부터 스무 살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진짜? 할머니랑.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 죽으면 따라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 진짜? 이 세상에 할머니밖에 없었어. 할머니는 다 용서해 주잖아. 다 용서해 줘. 할머니 보고 싶네. 뭐야? 왜 그런 건데? 새 건데 저러더라. 부셔졌네. 저거. 저거 좀 하는데요? 아, 좀 하는데요? 흔들려야 돼. 흔들려야 돼. 흔들려야 돼. 일부러 한 거죠? 아, 나 왜 이러니. 뛰게 하려고. 노래 나오네, 노래 나오네. 저 옛날 저 노래예요, 저거. 잠깐만, 이건 너무 슬로우 걸잖아. 여기, 여기.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진짜 사람들 너무 하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예생에 이상한 효과도 넣어주고. 나도 여주 살면서 도자기 만드는 데는 처음 가본다. 야, 이거 도자기 마을인가 봐.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6대 도의 명장님이신데. 오늘 만들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항아리로 쓰는 것보다 약간 작품처럼 두고 싶어서. 크기도 좀 크게 하고 싶거든요. 크기요? 네.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최대한 좀 크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럴만한. 그런 사이즈를 이제 만들어서. 집에 갤러리를 만들게 된다면 갖다 넣어놓고 싶다. 이게 오늘 체험의 흙이에요. 이만한 크기로는. 아, 저렇게 나온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일단 한번 해보고.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 공기를 다 빼는 거야. 옛날에는 발로 다 했죠. 손으로 밀고. 맛있어. 이제 이렇게 뜯어 주는 거는 중심을 잡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뜯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액셀 애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이 손은 미를 거예요. 이렇게 미는 만큼 이건 받쳐 만져요, 왼손은. 그러고 올라가. 오. 오. 이게 되게 바로 돼. 우와. 밀고, 당기고, 올려. 오. 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릴 거예요. 앞으로 밀어줘. 그리고 이거 받쳐. 근데 저거 만들 때 한번 저렇게 쭉 올렸다가 다시 내려주고 저거는 왜 하는 거야? 해야 되는 과정에? 딱 중심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흐트러지면 그냥 바로 무너져요. 어, 미대오빠들? 또, 또, 또 이거 이상하게 배치겠다, 이것도. 아, 미대오빠잖아, 미대오빠. 다행이다. 멋있어, 멋있어. 아, 멋있어 보이네. 오, 멋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돌려요, 이제. 어, 느낌 나오는데?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어, 이거 신났네? 너희들이 신났어? 돈다, 돈다. 돈다. 어, 잘하느네. 더 좋은 음악 깔아준다고, 또 좋은 음악 깔아준다고. 표정도 또, 저런 표정 넣어준다. 나만 또 이상한 거 다 붙여. 꾸준히, 성실히, 묵묵히, 열심히. 충재 씨는 잘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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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질 새 없는... 이제 맞아. 어, 이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저구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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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리 나오네? 죽을 줄 줄 줄. 영원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진짜로. 이렇게 되면 다시. 이거는 띄워버려, 이거 못 써요. 못 써요? 네. 이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 크게. 지한 씨는 저기 스포츠카 타요? 너 빨라요? 네. 이쪽은 엄청 빨라요. 잠시만요. 네. 내가 다시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이거는. 끝났어요. 끝났네, 저거. 끝났어요. 끝났어요. 체험 끝난 건가요, 저는 선생님? 이제 체험 1부 끝난 거예요. 네. 1부가 벌써 끝났어요, 선생님. 2부 시작이네요. 이제 2부 시작. 2부 시작. 와. 이거 한 번에 저게 돼지. 스럽게 중심 잡히니까 이렇게. 뜰기. 뜰기죠. 우와. 이게, 이게.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되게 보고 있으면 되게. 되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기한 씨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거를 한번 해 봐요. 네.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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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왜 이러지? 이거 못 살리나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아예 못 써요, 그냥. 네. 자, 오늘 이제 2부 끝났어요. 아, 3부 시작. 이거 명호가. 명호라는 거다. 도자기에는 사랑과 영혼 가득. 아, 근데 충격 잘한다. 우와. 아이샘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저거는 도와주셨어요, 좀. 어, 멋있다. 아니, 나 빼지 그냥 한쪽으로 충전자, 저거. 끝났어? 가을이 밥그릇. 그렇지. 아, 고양이 밥그릇. 어, 예쁘다. 자, 이제, 이제 귀한파사님 차례예요. 노래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왜 소리 자체가 안 나와? 잠깐만요.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와?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와? 아니, 왜 소리가 안 나와? 아무리. 어우, 씨. 어우, 씨. 아직 안 끝났어요? 살려볼게요. 아이씨이. 아이씨이 진짜. 다 차린다. 진짜. 다 차린다.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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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나왔다. 아이씨이. 이 무슨 과정뿐이야. 바다. 아이씨이. 네. 우와. 선생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 깨끗이 한 번 닦고. 네, 네. 좋아, 좋아. 잘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걸 하고 나서 다음 주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어어? 갑자기 그림 그리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자, 천천히 열어주시고요. 천천히 열게요. 진짜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천천히.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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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작품이 이제, 여기 밑에는 어디까지가? 아니, 밑에는 뭐 좀 가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뭐 이렇게 뭐 담으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서 그렇죠 이건 약간 그림이네 이제 이게 여주 제가 살 때 우리 할머니? 이거 너 예술가다 진짜 다 있잖아요 이렇게 기한이 느낌이 나요 기한이 이렇게 보세요 쌈디가 또 진짜 쌈디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 채챔 부듯이 방송하라며 우리 기채 기채